안녕하세요. 아이스버킷 챌린지 유연석씨의 지목을 받은 박신혜입니다. 저의 이 작은 행동 하나로 무게립병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와 함께 동참해주실 분은요. 사랑만 할래에서 열심히 연기 중이신 임세미씨, 그리고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는 비스트의 용준영씨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개봉하게 될 저희 영원 상의원의 감독님이신 이원석 감독님께서 함께 동참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